자, 드디어 시즌2. 저희가 어쨌든 평화로롭게 여기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다이상 바꾸신다. 방 못 찍고. 또 연락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왔네, 탈출을. 아, 바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하느라고. 좀 나가야 되기는. 사표를 던지고. 또, 또, 또. 남은 사표야. 돌아다니는 두 덩어리. 오칸 선제 님의 톡에 의하면 이 녀석이 이번에 간 곳은? 아니, 나 숨 참는다, 숨 참는다. 제발 교무데 가라. 제발, 제발, 제발. 캐나다, 스위스. 제발, 제발. 제발, 스위스. 나는 산토리. 산토리지? 산토리, 그리스. 고생 안 하는 나라. 어디, 어디, 어디. 제발, 제발. 스위스 독채? 제발. 독채. 제발. 발리. 저희가 이번에 도망간 곳은? 도망간 곳은? 일어나 준비해야지. 바로? 겨울 왕국. 핀란드.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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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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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엔딩백. 나 유명해요. 싸워나 유명해요. 싸워나 유명하고. 가자. 이번엔 이거 꼭 갖고 가야지 꼭 갖고 갈 거야 나 이거 나한테 카톡해서 이거 갖고 오라고 또 까먹는다 해야죠 와 대박이다 사우나라는 단어 자체가 핀란드어 거기서 뭐 어원이 된거에요? 호종 한국언 줄 알았어 잘했다 사우나 밈 밈 너무 좋아하잖아요 방송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 갔다올게요 아니면 계속 몇 시간 됐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때도 딱히 방송하는 애 같은 거 우리 모두가 다 너무 막혔어 미안하다 괜찮았어요? 계속 됐죠? 그래서 계속 된 거 같아 맞네 그게 매력이 우리의 매력이었어 나는 음악 하려고 이번에 그리고 유명한 게 바로 문 열면 바로 눈만 치고 호수구만 와 너무 좋다 사루나 밖에 눈바 일단 경취가 제발은 영주야 너 손가락 안 남아 난다 사진 계속 찍어야 된다 손가락 안 남아 안유진 카메라 갖다 버렸어 물어봐준다 바나나 우유 있나요? 아 진짜 그런 모든 곡들은 이제 현장에 감이 있죠 아 다시 이제 사진이 근데 그 한식당은 몇 개 있어요? 한식당 많을 것 같은데 야 국창도 수수부인다 확인 좀 해봐 유식들 역시 확인이 많은 거 봐 유럽이면 언니 중요해요 중요해 중요해 나오자마자 육개장 컵라면 사발면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 바로 무화의 탄식도 많고 그런 건강한 음식들이 많이 있고 사우나에 놀고 또 한 가지 1등 한 게 있죠 전 세계 랭킹 중에 이 지수가 알아요 행복지 행복한 거 너무 좋습니다 행복 행복이에요? 행복해 나는 당연히 미남수 지수 앞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미남수 지독하다 지독해 지수 어디서 똑똑해져서 왔는데 그래 지식이 받아졌는데 책 안 읽었는데 그랬네요 책 읽지 말라고 해서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래 읽을 하다가도 누가 읽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읽지 말라고 민준이 형이 제가 언제 읽지 말라고 그랬어? 들다가도 났어요 방송국이 나왔는데 우리 미미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안전했지만 읽지 말라고 안전했고 그게 모르는 게 변치 아 똑똑해져 있네 안 돼 근데 우려와 가는 곳은 여러분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현실 세계에 젖어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잃고 있을까 봐 우려와 가는 곳은 그냥 현실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수준의 메타버스로 이동을 해야 한다 멀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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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혀 다른 수준의 멀티버스로 이동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런 것이죠 장로 원래 우리 이번 멀티버스는 다른 요구 조건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무엇이냐 그곳은 겨울왕국 왕국은 고귀왕국입니다 즉 왕족이나 로열 패밀리가 되어야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미 그 자체지 봉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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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거기에 이미 로열이야 어 어쨌든 소수의 선택된 몇몇에게는 저 겨울왕국으로 갈 수 있는 초청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왔느냐 그쪽은 겨울왕국 우리나라는 어떤 왕국이에요? 배달 및 배달 및 배달 및 정상 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정신 똑같이 차려야 돼 이번 세계는 어려워 어려워 아니 죄송한데요 비디님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대본을 눈으로 외우는 게 보이거든요 자, 들어봐 로얄까지 이해했어 여긴 어떤 한국, 우리나라는 어떤 한국?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왕국, 무슨 한국?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 아, 드라마 왕국? 드라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정신을 누구고 자꾸 차리려고 하죠? 더글놀이 맞어? 더글놀이 재밌다 연진아 연진아 우르생이가 안 믿는 거야 아니, 믿어, 믿어 K-드라마 K-컨텐츠 자, 우리 드라마 왕국의 몇몇 선택된 드라마의 왕족들에게 초대장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으로 빙의해서, 그 사람으로 변신해서 멀티버스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의 시그니처 뭡니까? 댄스 랜덤 플레이 댄스 업데이트 됐나요? 업데이트 된 거 많지? 많아, 많아, 많아 저번에는 단체전이었잖아요 네, 개인전 모두가 성공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인전으로 맥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개인전에서 춤은 다 같이 추겠지만, 그 중에 한 명 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어, 그죠 고사랑 나와 제외 4등, 3등, 2등 어쨌든 우리 넷이 정당하게 좋아요 오케이 아니, 1등하면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뽑을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관 좀 추고겠습니다 상처, 상처 과연 막 사러 리 SEO 지수 우와 우와 뭐야 해청 영화 우와 우와 내가 나 뭐야 뒤최기야?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듯이 I'm too sexy I'm too sexy I'm too sexy Dream me of you I'm too sexy Dream me of you 아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엔돌핀도다? 너무 오랜만이야 언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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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버디 어금 빠질 거 빠질 거 신발 랑이 한 거 막 훌륭해 뒤에서 해야겠다 뒤에서 아니야 괜히 앞에 나간다 설치했다가 나도 뒤에서 해야겠다 언니만 보고 해야겠다 언니만 디테일 안 보이게 한 이 정도 있어요 네 자 이 장기입니다 The shoot Don't feel it 너도 필요해 expiment 내가 온다 위 I 다 다 다 오 오 진짜 브래저러 난 지금 온다 왜 갖다 버려 좋은 날 배렐 잼 난 지금 온다 왜 갖다 버려 좋은 날 배렐 지 나의 놈의이로 드래자 뺏어. 자, 잠시만요 영지 씨. 왜? 무슨 일이야? 틀렸어? 무슨 일이야? 영지 씨만 뒷부분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9점 80점? 아니야. 무슨 일이야? 왜? 왜? 아, 이 부분은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아, 뭘 봐? 뭐야, 뭐야? 아니야. 이건 거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건 없어. 이건 거 없어. 이건 거 없어. 이거. 80, 80. 80, 80. 80, 80. 80, 80. 센터, 센터의 자유의지? 아니, 왜? 그룹 내 센터의 자유의지. 이거. 갱신에 사과해서. 잠시만요. 포인트는 맞긴 했는데. 맞긴 한데. 근데 이건 아니지. 그리고 누가 더. 아, 오랜만에 된다. 영지 숨소리. 옆에서 계속. 나도 오랜만에 내보는 것 같아.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된다, 야. 아, 너무 재밌다.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원stan한 우린 아아아아아아우 아아아 뭐야, 뭐야!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현이 치면 다시 나오세요. 완전 품에서 쪘어. 영수야. 영수야. 무표정으로 할게요,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할 수 있어. 왜 땀이 났어? 괜찮으세요? 나 웃겨줄게. 다음. 언니, 닫아 그냥. 닫아. 닫아, 닫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거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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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샀다라고 하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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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수는 70점인데. 예년 점수는 70점인데. 예년 점수는 70점입니다. 야, 지금 80점이야. 훨씬 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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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잡을지 않으세요. 떨어지는 거야. 비테일, 비테일, 비테일. 이거 앞으로 이걸로 바꿔야 돼.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봐봐, 이렇게. 막 이런 것 같은데. 오, 감사합니다. 오, 여기. 이렇게. 나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오, 혁신다. 이거 캣플런데 춤은 몰라.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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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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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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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자, 은지 꼴등입니다. 은지 씨는 나머지 세 명이 선택을 하고 결혼합니다. 제발... 파국이 다 갖고 갑시다. 언니! 제발... 꼭 하게 해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어... 어렵다. 아, 어려워. 미비는 진짜... 나 진짜 빠르다. 미비는 사실 한 번 하면서 다 봐요. 티 안 나게 보는 거지. 저만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아, 나만 그렇게 된다. 남순은 정직적인 거. 정직적인 거. 나는 다른 거 같아. 어, 나는 이렇게만 나를... 그러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본 거예요. 영진아, 영진아. 영진아, 영진아. 영진아. 양본 Click on. 오... 우승자번뒀했어. 그리고, 그리고 이 샷다가 위도 피해주십시llow 시즌인데. 있다가 그거Os kasih을 되 juvenile. 그거 갖고 와서 보면... 같고 와서. 많이 했네. 많이 해서. 앞에 있는ended 분 괜찮으시겠어요? 저밖에 안 보일 텐데. 저밖에 안 보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땡큐요, 땡큐요. 정확한 정의씨가 남을 따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편타인 자아진 탈락으로 지금 이미 막 유사합니다. 좋아, 좋아. 그냥 이번에는 완성도로 이미 명을. 아, 완성도 자신 없는데. 안 다친다. 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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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이요. 나란이요! 오! 오, 깔끔해. 오, 진짜 잘한다. 야, 둘이 유닛으로 데뷔해 봐. 나 소름 돋았어. 키 크니와 코멩이가. 어깨빵은 안 당하겠다. 케미가 좋다. 잘 출수록 안 끝나, 알지? 죄송한데 알겠는데 행주를 갖다 주는 거 싫어. 아, 순간이야. 맨날 나한테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나 무서워. 필요해, 필요해. 한몸이야, 한몸. 목소리 챙겨와. 이거다. 이거다. 가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거 모른다. 파이어. 유진이 딱 80 맞은 것 같은데. 예. 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깨비. 아휴. 자, 이거는 멋질 수 없을 타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와우. 영지. 반응니다. 우진 2등, 우승은 유진입니다. 원본. 우진이 딱 50만 95만 95만 96만 959만 65만 96만 96만 97만 96. 1등 2등, 우은이 대표적인 본격으로 인사합니다. 우진이 대표적인 본격으로 인사합니다. 우진이 대표적인 본격으로 인사합니다. 우진아, comput속 dare인 장림을 보호합니다.